그동안 심판이 될지 모르겠네. 어... 오늘 막걸리 한 소풍 먹어도 돼. 아이고, 그럼... 어떻게 했다고... 이기시면 안 돼요. 왜? 저 주는 게 매너예요, 지금. 아냐, 아냐, 괜찮아. 막걸리 한 소풍 같이 먹었는데. 자, 인하장님이 몇 점 짓이세요? 알아서, 난... 100으로 할까, 100? 네. 100... 잠깐만요. 갚을 땐... 50여, 80여. 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흫 뭐지? 뭐? 물 오심인데 와서 물 팔시고 올리려 그러고 왜! 알아들을 다... 아니 물 오심인데 물 팔시고 올리려 그러고. 못 타요? 게임 시작. 알겠습니다. 다 해 볼게요. 네. 아이, 이게 아니야. 죽을먹다, 상관. 진거가. 부채야 거 같아. 아니, 처음엔 거의 마릴 거 같았는데, 지금 뒤는. 아니, 죽을 때는 그래. 오늘 안으로 끝나는 건 맞죠? 그럼요. 선생님 너무 신중하신대요. 너무 신중하신대요. 처음 만나겠지만 너무 신중하신대요. 그래도 잡네요. 그러면 거꾸로? 원팁 2분의 1. 원팁 왼쪽 2분의 1. 빠른 속도로 치세요. 원팁 2분의 1. 거기 비슷해 비슷해.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비슷했어.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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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여. 제대로 가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제대로 가렸어요. 어 재밌어. 언니 너무 좋아. 아니 이 선생님 만날 때 기분 너무 좋다. 너무 신중하신대요. 너무 신중하신대요. 너무 신중하신대요. 너무 신중하신대요. 너무 신중하신대요. 말은 재밌들는데. 선생님 너무 신중해. 아싸 파울이야. 이래저래 파울이야. 이래저래 파울이야. 이래저래 파울이야. 아싸 파울이야. 눈점도 안 쳤는데. 그냥 뒤로 가셨어요. 이런거는 선생님 안하려 하신대요. 안주는거부터 배우셨어. 아싸 파울이야. 오우. 이런거는 선생님 안하려 하신대요. 아싸 파울이야. 오우. 이런거는 선생님 안하려 하신대요? 이만한거는 물어봐야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게 까진거지. 하하하. 하하하. 근데 저는 하고싶은데. 속이 풀려요. 잘하셨습니다. 신중하지마. 나 대충 치는데. 아 대충 치는데. 나 대충 치잖아요. 너무 쉬지마. 부담을 너무 주는데. 아니 나는 대충 치는데. 너무 신중하지. 대충 치지말라. 대충 치죠. 대충 치죠. 대충 치죠. 불쌍한데 기회 있는데. 아무리 보잖아요. 어머. 나이스. 나이스. 빠킹 날 줄 알았어. 오우. 공 모으셨어. 끝났을긴 했는데. 끝나게 뭐 끝납니까. 대충 치다니까. 심장이 치고 와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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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우. 2점. 안되는데. 이거 진짜 안되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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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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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대단하셨네요. 아. 마침묵. 나 왜 이렇게. 너무 힘든 듯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건 안치해진 것 같아. 아우. 막걸리 다 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1점이 2점입니다. 네. 이제 하나 썼어요? 네. 3점이 2점 더 가지고. 아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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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형님. 형님. 아이구. 50 났으니까. 그러니까 긴장하세요. 파울이야. 너무 마음이 없었네. 수고필자. 50이 이렇게 지냐? 이건 50이 아닌데. 공도 뭐하셨어. 아까 연습을 했거든요. 2점 남았습니다.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칠 것 같은데. 내가 쳐드릴까요? 우측 3단을 살짝 넘어가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분의 보다 비겁지는 않았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면 좋겠습니까? 바로. 랭개치기? 랭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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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거만 보고. 끝. 하나 남았다. correspondence. 아이고. 트릴크 재일을 쳐야정. 참고も. יכול制ő란. 알겠어요. 끄략해 볼게요. 하나를 못찾 мест. 트로티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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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너무 껍받지 않는데 동일상 편이세요? 너무 하고 싶은데 아깝습니다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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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두껍게 맞았죠? 두껍게 맞았죠? 두껍게 맞았죠? 스쿼트를 생각 못해서 왜 안 맞아? 아이고 아이고 이기기가 싫은가 본데 이 선생님이 이기기가 싫으신가봐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거기 깔지마 되도록 되도록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하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근데 정말 잘 살고 싶은거야 원래 생각했을 때 이건데 조금만 얇아지면 됐습니다 안나질까 싶어서 어우 맛이야 아 뭔가 표결치 할게 많네요 하하하하 그냥 흔들고 싶으세요 와우 하하하하 공은 모을 줄 아시는데 하하하하 에이 치고 싶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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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시네. 아 공 뭐하더라구만. 그도 맞았네. 나이스. 식사야. 내가 기지성이라도 볼게요. 6반만 가면 됩니다. 6반만 가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데. 1반만 가면 됩니다. 너무 두껍습니다. 저는 금방 안 보고 대공을 보고 있어요? 두껍고 내 힘이 약해져. 내 힘이 약해져. 한개 편나루야. 다음에 끝나신다고? 다음에 곧 편나루야. 어서오세요. 왜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 다음에 곧 편나루야. 응게 주셔야돼. 무슨 일이세요? 아 들리셨어요? 네. 아이고 다 맞아. 아 맞네. 맞네. 아 진짜. 왜 그러시는데. 아니 아니 더 올려주세요. 아 진짜 편나루야. 아 편나루야. 안 맞았는데. 나 이번에 곧 펜건데. 나를. 아우. 에이씨. 공 안 줬는데. 공 안 줬는데. 야 이거 배와서 펴살리지. 공 안 줬는데. 구나 마주 못하니까. 어떻게 내가. 아 시가해. 내 편나루야. 어 제대로 왔네. 정신을 편나루야. 내 마음대로 쳐볼게요. 가만히 있어야 돼. 잘 건드려. 내 거 같아. 밤에 안 줬는데. 모르겠지. 나 이 까지처럼. 여기서 치면 이렇게. 딱 맞는데. 안 줬는데. 짜증나 봐. 짜증나 봐. 내가 치워야지. 안 물어보고. 잠깐 내 얘기. 아 안빨리 하나 치워. 하나 치워. 하나. 둘. 셋. 어. 델리꽃도 같네. 아 또. 아유. 두껍게 맞아. 깨가. 과연. 과연. 또 차가워. 멍들었어. 아니. 아 나이스. 네 개 나오셨습니다. 네 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안 믿으시니까. 좀봐요. 빵빵에 치셔야 돼. 나도 금방 퍽혀. 요거는 끝날 거예요. 끝나면 우리. 의사장님이 수업하시나요? 네. 아 네. 뭐 좀 드실까요? 맛있는 걸로. 원하는 걸로. 원하는 걸로. 원하는 걸로. 오. 짧게. 도구. 오. 이야. 아 치는데 말을 들어갖고. 하하하하. 가르쳐주면 안 돼. 네. 물어보고 있는데. 찾으면 왜 했는데. 왜 안된다고. 물어보기만 해요. 물어보고. 나 보고.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한 번밖에 안 물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오른쪽에서. 왼쪽 치세요. 요렇게 쳐야죠. 요렇게. 기다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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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얀. 내공. 아. 조금. 쉽지 않아요. 안 맞을 거야. 거의 안 맞을 거야. 거의 안 맞을 거야. 거의 악공도 못 맞을 것 같아. 아이고. 아. 아. 왜 이렇게 맞을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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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구실 맞으면 안 되잖아. 그. 그 쪽. 좀 늘었는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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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알려주신 대로 쳐보려고 했어 놓친 건 내가 잘 놓친 거고 이렇게 탁 치면 스커크레일러에 하이도래 내가 또 쳐야 돼 내가 또 쳐야 돼 아 또 어려운 거 같아 이건 진짜 쉬운 거에요 네 이거 얇게 따는데 얇게 얇게 따야 돼 얇게 얇게 따야 돼 얇게 아주 얇게 오랫동안 흔적이게 되는 거고 내 맘대로 치고 내 맘대로 치고 손님들 치고 주셨으니까 생각 갔네 여기 맞아야 되는데 여기 맞아야 되는데 아이씨 야 여기 있기만 하면 근데 또 어 뭐 진짜 이유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주시지 아이씨 좀 해봐요 우리 스스로 피자 같이 가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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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야 되는데 둘 돌았다 야 돌았줘 어떠진 왜 어 나 안 돌아 아이씨 이거어머야 아아 아이씨 아이씨 가있을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못치면 내가 가보겠지만 아니 됐어요 제가 치고싶은데 칠게요 아니 또 따다다다 막 와야되는데 아니 밤비로 치면서 따다따따따 그거는 내 마음이 죽는거는 그게 이상하네 공 안주는건 제대로 딸낭이 그거 먼저 가르쳐줬나봐 그런걸 안 알려주셨어요 아 근데 프리모님 미션이 어떤일이세요? 술 하나 먹을 수 없게 주문이 있었는데 글쎄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어이구 어이구 시원하네 안맞아 안맞아도 시원하네 아 근데 어 병 잘된다 아니 안맞아도 시원하게 나치지 아니 깜짝깜짝하면 그리 안쳐요 안맞아도 시원하게 쓰지 아우 재밌어 아 악공이 안맞았지 빨강공이 맞았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치고싶은데 치는거야 치지라고 하이구 ή fool 와어 나 우리선생님께 감 ca 널 이길라그랬ous신에 벌써 물어봤지 왜그러.... 어? 뭐여? 3개 남았습니다. 네, 그럼 해봐요. 이제는 왜 안들어? 키링이 없어, 3개는 안들어. 이리 선생님, 잘하세요. 네. 네, 네. 어우, 나랑 우리 선생님이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가서 이기고 싶네. 끝까지 가서 이기고 싶네. 맥차에다가 빡통 있어? 빡! 아, 빡통 있어? 네. 아, 이거 바꿔서 한 번씩 돌리려고 했는데. 아, 또 맞았어야지. 아까 먹는데. 흠, 흠. 흠. 성격으로 한 번 확 돌려주실 뻔는데. 그냥 정리를 사봤어. 하나만 주세요. 아, 씨. 하나만 드시라니까 하나만 드시라니까 떡볶이 아니라 고춧가루인 것 같은데 하나 맞춰야 돼요 얇게 쳐야 돼요 하나 아 이거 뭐하냐 오상방울 완벽하게 꽂혔네 마지막 가는 거예요 무조건 불안해도 잘 안맞을 것 같아 놓치실 것 같은데 불안해도 잘 안맞을 것 같아 단면이 잘 할 것 같아 너무 구멍이 잘 건들지 물 맞아서 네건 건드리면 안돼요 아 엉 깨다 됐어 됐어 봐 야 뭐야教 오빠로 하고 vient 아 아 아 아 아 아는 그렇죠 그 시간은 상관없는 사람 아 이 시점에서 이미 그렇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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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습니까 오 아니 나는 이거 찍고 싶었어 난 이 자리 와도 갈 것 같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흔들리고 있었지 흔들리고 있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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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으 으 감사합니다.